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4년 군무원 군수직 필기시험 경영학 7급, 7급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할 거고 역시나 개별적인 문제 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총평 말씀을 좀 드리면 7급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아요. 물론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난이도가 상의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여지는 시험이고 역시나 제가 9급 총평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9급보다 7급이 더 쉬웠어요. 9급과 7급이 좀 쉬웠고 그래서 역시나 제가 9급과 7급을 나누는 기준을 얘기했을 때 난도를 가지고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똑같은 사례였으니까 그냥 문제 형식이 보기가 좀 짧은 형태가 9급, 보기가 좀 길어진 형태가 7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7급의 기본적인 난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의 비중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냐면 그냥 어떤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는 형태의 문제들보다는 이걸 한번 정리하고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응용한 형태예요. 그런 형태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역시나 경영학은 역시 단순한 안기 형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논외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7급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도 있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류가 있어 보이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일은 실제로 발생 안 된 일이기도 한데 예전에는 구급 쪽에선 사례가 있었는데 오탈자도 있어요. 오탈자도 있는 그런 약간 마이너한 그런 문제도 있는 형태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급보다는 좀 더 깔끔했다. 깔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던져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들을 보시게 될 텐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경영학과 관련된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과학적 관리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하에서 보다 많은 제품을 더 값싸게 생산할 수 있도록 작업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한 이론이다? 명확히 틀린 문장 보이시는 거죠. 뒤에 많은 제품을 더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냐? 소품종 대량 생산과 관련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확인 차원으로 보겠습니다. 2번 고전적 관리론이 현대 경영 이론의 관점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업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 관련성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번 관료론제는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조직은 합리성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4번 인간관계론은 인간은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경제인이 아니라 감정을 지니고 있고 남과 어울리고자 하는 사회인이며 동시에 작업장을 하나의 사회적 장으로 인식하였다. 나머지 문제들 그게 문제 내용들은 없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다. 2번 재무상태표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자산과 부채 및 자본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3번 재무상태표에서 보고되는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과 항상 일치한다. 자산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이건 옳은 설명이 돼요. 4번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중요도가 큰 순서로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유동성 배열법을 가지고 보고하죠. 그러니까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2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3번 다음 마케팅 조사와 관련된 여러 설명들 중 가장 적절한 설명은 1번 등간척도는 속성의 절대적 크기를 측정하기 때문에 4측 연산이 가능하다 절대적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등간척도가 아니라 비율척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2번 외적타당성이란 실험 결과를 실험실 밖에 실제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설명력 있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얘는 외적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죠. 3번 표적집단 면접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는 기술조사 방법에 해당한다. 기술조사와 탐색조사에 대한 관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것들은 기술조사가 아니라 탐색조사의 방법에 해당을 합니다. 4번 전화설문기법은 표본 범주를 통제하기가 용이하다 전화설문기법은 표본 범주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옳지 않고 2번이 옳으니까 3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4번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약간 오류가 좀 있어 오류인 것 같은데 4번 다음 중, 제한된 합리성이 시사하는 바와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한된 합리성, 만족해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래서 이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관리인들은 합리인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 의사결정을 강조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번, 엄밀한 의미의 합리적 의사결정 이상에 불과하다. 2번, 조직 운영 시 의사결정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3번, 합리성 수준이 있다면 조직이나 집단이 개인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한다고 보완한다. 이건 지금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집단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맞는 설명이거든요. 다음 4번, 정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용인된다면 이를 악용해서 의사결정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왜곡, 조장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정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용인다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완전하다고 해야 되는 얘기니까 이 완전하다고 하다는 것은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얘기야라 아니라 합리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제한된 합리성 시사는 바와 관련되어 있다면 제가 보기엔 4번은 합리성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이야기니까 4번이 정답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가답안으로 나와 있는 형태는 3번이 정답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정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4번 문제 그렇게 보고 넘어가는 거고 다음 5번 조직문화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유용한 기법 중 하나로 카메론과 퀸의 경쟁 가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다. 다음 중 이 기법에 의한 조직문화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식화 조직문화, 2번 계층적 조직문화, 3번 에드워크라시 조직문화, 4번 시장지향적 조직문화 들어가 있고 이 표현들이 여러 가지 번역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문제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공식화 조직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5번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6번 국방산업주식회사는 단순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다음 표는 4월과 5월의 수요 예측치와 실제 수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6월의 수요 예측치와 가장 가까운 것은 하면서 지수평활법에 대한 문제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4월, 5월, 6월에 대한 수요 예측치와 실제 수요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자료가 없는 걸까요? 평화의 상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평화의 상수를 구해야 되냐면 일단 이 자료를 활용해서 평화의 상수를 구하시는 거고요. 거기서 구한 평화의 상수를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값을 구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계산상의 문제는 없어요. 계산상의 문제는 없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문제이고요. 그 이유는 잠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수평활법에 대한 수요 예측. ft 플러스 1은 ft 플러스 알파 곱하기 dt 마이너스 ft라는 공식을 쓰고 있는 거고 지금 박스처럼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여기가 50이란 이야기고요. ft가 60 그 다음에 dt가 52 그럼 여기가 60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보시면 이걸 만들어서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알파 얼마나 곱하면 되죠? 1.25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상수가 1.25가 계산이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숫자를 좀 정교히 쓰지 못한 건데 일반적으로 평화의 상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상수값인데 평화의 상수가 1.25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계산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알파가 1.25라는 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럼 이제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대입하시면 되죠. 그 다음 ft파스 1은 어떻게 될 거냐면 ft가 이제 5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5에서 dt가 55 그 다음에 ft는 역시나 50이 되는 거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의 값이 계산이 되냐면 56.25의 값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6번 문제 보고 넘어가시는 거고 다음 7번 다음은 동기부의 이론들 중 허즈버그의 이유인 이론에 관한 설명들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유인이란 직무 만족과 관련되는 동기 요인과 직무 불만족과 관련된 위생 요인을 말한다. 2번 직무 불만족과 관련된 외적 요인들을 위생 요인이라고 하며 이들을 적절히 관리하면 불만을 갖지 않게 됨에 따라 동기부의 효과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위생 요인은 불만족하고만 관련되어 있지 만족하고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위생 요인을 충족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동기부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발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3번 직무 만족과 관련된 내적 요인들을 동기 요인이라 하면 이들을 적절히 관리하면 동기부의 효과가 발휘되게 된다. 4번 성취감, 인정감, 책임감 등은 동기 요인의 감독, 회사 정책, 작업 조건, 동료와의 관계 등은 위생 요인에 해당한다. 역시나 문제 없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8번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시장 기회를 분석하는 데는 경쟁자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쟁자 분석 방법은 보통 기업 중심적 방법과 고객 중심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중심 다음 중 기업 중심적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브랜드라는 매트릭스 상표 전환 매트릭스고요. 2번 제품 시장 매트릭스 3번 기술적 대체 가능성 4번 표준 산업 분류 코드 활용법 들어가 있고 사실 제가 강의 시 안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업 중심적인 방법은 이 두 가지였어. 두 가지였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언급한 적이 없죠. 하지만 상표 전환 매트릭스는 어느 쪽에서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냐면 고객 중심적인 방법으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럼 당연히 객관심 문제 정답을 하나 할 테니까 아 얘는 기업 중심적인 방법이 되겠구나 라고 유추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8번 문제 보고 가시면 되고 다음 9번 다음 중 직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업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할 목적으로 직무가 만들어진다. 2번 직무를 관리자 주관에 따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 전체의 조직 차원에서 정의되고 통용되어야 한다. 3번 직무는 그 수행자가 누군가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정해지고 기술되어야 한다. 기술되어 있다. 4번 직무의 내용과 범위 등은 기업 내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 라고 쓰고 있는 거고 역시나 수시로 변경될 수는 없겠죠. 물론 변경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시로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9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서 9번 문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다음 10번 다음 중 슈메너가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동집약 정도의 정도가 낮으냐 높으냐 고객과의 상호제약의 고객과의 정도가 낮으냐 높으냐를 가지고 가나다라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가나다라가 뭔지에 대한 것부터 확인하시면 되는데 가는 서비스 공장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나가 서비스샵 다가 대량 서비스 나가 전문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가 유형은 유형 제품의 생산 공장처럼 표준화된 서비스를 대량 서비스를 대량을 공급하며 항공사와 호텔이 포함된다 다음 2번 나 유형에는 병원, 자동차 정비소 등이 포함된다 3번 다 유형에는 도소매점, 학교, 은행 등이 포함된다 4번 라 유형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일반적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화된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11번 다음 중 고품질 데이터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정보에 누락된 값이 있는가? 니은, 통합정보 또는 요약정보가 상세정보와 일치하는가? 티은, 정보가 비즈니스 필요의 관점에서 최근의 것인가? 라고 들어가 있고 사실 국어제로 정권에서도 크게 문제풀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정보에 누락된 값이 있는가? 완전성에 대한 이야기 통합정보 또는 요약정보가 상세정보와 일치하는가? 일관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정보가 비즈니스 필요의 관점에서 최근의 것인 건 적시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12번 다음은 생산능력에 관한 여러 설명들이다 이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 이 가장 앞의 생각부터 의미를 가지는데 1번 유효생산능력은 설비의 설계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생산능력으로 설비 운영의 내적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량이다 뒤에 설명 유효생산능력이 아니라 설계 또는 최대 생산능력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 맞고요 다음 2번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단위당 변동비가 줄어들어 단위당 평균 원가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단위당 변동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단위당 고정비가 줄어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3번 최적적업도는 단위당 고정가가 최소로 되는 산출량을 말한다 사실은 단위당 고정가가 최소가 돼서 단위당 평균 원가가 최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취지는 고정가가 아니라 평균 원가라는 설명을 가지고 이 보기를 옳지 않은 보기로 만든 것 같은데 역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가장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 밑에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긴 하지만 3번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상하다는 표현보다는 포괄적으로 보면 옳은 설명으로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음 4번 유효 생산 능력은 설계 생산 능력을 초과할 수 없다 생산 능력의 형태 설계 유효 실제 생산 능력이 있고요 그랬을 때 설계 생산 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유효 생산 능력 마지막으로 실제 생산 능력의 크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4번은 확실히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1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13번 다음 중 모듈러 설계 방식 생산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아 저 이거 자꾸 의심이 돼요 물론 이게 정답을 보면 문제 없어요 정답을 보면 문제 없는데 잠깐 보세요 기억 소품종 대량승체 최적화를 위한 기법이다 모듈 설계는 기본적으로 원가와 고객화를 절중하자는 의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소품종 대량승체 최적화? 되게 애매하거든요 다음 두 번째 모듈식 생산을 통해 대량 고객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건 문제 없이 모듈어 설계에 대한 옳은 설명이 돼요 다음 디귿 완제품의 표준화를 위한 기법이다 모듈어 설계는 완제품에 대해서 고객화를 추가하는 거고 중간 부품에 대해서 표준화를 추가하는 거니까 디귿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다음 리을 소량 생산체제와 대량 생산체제에 접근하에 한 사례이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4개 중에 니은과 리을은 확실히 옳은 설명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보기들을 보게 되면 니은과 리을로 엮여져 있는 보기가 없어요 그리고 기역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문제 역시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의 정답은 하나라는 관점을 가져가면 기역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보기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3개의 보기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니은과 리을이 옳은 설명이 되면 충분히 확인이 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1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서 13번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14번 다음은 공급망 관리 혹은 공급사슬 관리와 관련된 여러 설명들이다 이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정보와 물류의 리드타임이 길수록 공급사슬 내 채찌 효과로 인한 현상은 감소한다 리드타임이 길면 채찌 효과는 커지게 되니까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다음 2번 공급자 재고 관리를 활용하면 구매자의 재고 유지 비용은 빈반한 발주와 리드타임의 증가로 인해 상승하고 공급자의 수요 예측 정확도는 낮아진다 역시 잘못되어 있고요 일반 공급자 재고 관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재고를 적게 가져가도 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은 감소합니다 유지 비용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공급자 재고 관리는 생산업체의 재고를 대신 관리해 주는 거니까 생산업체의 재고 관리하는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예측의 정확도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고객에서부터 공장에 이르기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고객 관점에서 단순화 및 표준화하고 정보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영 노력을 SCM이라고 할 수 있다? 예가 옳은 설명 4번 대량 고객화 전략은 표준화된 단일 품목에 대한 고객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공급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전략이다 대량 고객화 원가와 고객화를 절중하고자 하는 개념이니까 표준화된 단일 품목에 대한 고객 수요를 최대한다는 거 옳지 않은 설명이 되죠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옳은 설명은 3번이 되니까 14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14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15번 다음 중 호프테드가 제시한 국가적 문화 유형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기역 권력 격차 니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디귿 개방성 베타성 리을 단기 지향성 장기 지향성 미음 불확실성 회피 비읍 수직적 계층성 수평적 계층성 단기 장기 지향성 유교적 역동성이라고 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중에 호프테드의 국가별 조직문화 비교와 관련된 거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2번이 된다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6번 다음 중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정교화 가능성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의 정보처리 경로는 중심 경로, 중간 경로, 주변 경로로 구분된다 역시나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는 존재하지만 중간 경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기대 불일치 모형에 의하면 만족과 불만족은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내린 평가가 기대 이상이냐, 기대보다 못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기대 불일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 되죠 3번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매 후 과정과 관련하여 균 이론은 구매 후 소비자가 불만족 원인이 일시적이고 기업이 통제에 불가능한 것이었고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소비자가 생각할수록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역시 잘못되어 있는데 불만족이 지속적이고요 통제 가능한 것이 없고 기업의 잘못을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불만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3번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4번 구매하기로 선택한 대안이 갖지 못한 장점을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갖고 있을 때 구매 후 부조화 현상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더 좋대 그럼 다음이 나는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설명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17번 다음은 촉진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이들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중간상 판매 촉진은 제조업자가 중간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2번 제조업체가 제품 취급의 대가로 특정 유통업체에게 제품 대금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면 이러한 판매 촉진은 입점 공제에 해당한다 3번 매체 결정에서 표적 청중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달율 보다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적 청중이 어떤지를 몰라 그럼 이제 어떻게 좀 범위를 넓히는 게 중요한 거지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도달율 보다 빈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빈도 보다는 도달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광고 모델의 매력도와 신뢰성은 각각 동일시 과정과 내면화 과정을 거쳐 소비자를 설득한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 3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18번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는 기업이 처한 과업 환경에 관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이용한 소위 5요인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 중 포터가 제시하는 5요인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완재 존재 여부 2번 수요자의 교섭력 3번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위협 4번 기존 기업과의 경쟁 답은 당연히 보완재 존재 여부고요 마이클 포터는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제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9번 다음 중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현재의 주가가 과거의 주가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를 약형 효율 시장 가설이라고 한다 과거 정보만 포함되면 약형 과거 정보에 공개된 미래 정보까지 가면 준강형 미공개된 미래 정보까지 포함되면 강형이 되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2번 효율적 시장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의 패턴이 있으며 어제의 주가 변화와 오늘의 주가 변화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특정 거래 전략이 지속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다 4번 전문 투자자와 보통 투자자 간의 투자 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이 되죠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0번 국방산업주식회사의 202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개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12월 31일 이익인여금은 얼마인가 하면서 매출 채권 토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차익금 건물 단기 대여금 매입 채무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사채 상품 자본금 이익인여금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이 문제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정과목을 분류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산과 부채에 대한 금액을 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먼저 매출 채권은 자산에 해당하고요 토지 역시 자산에 해당을 하죠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역시나 자산에 해당하는 거고 단기 차익금 차익금이니까 부채에 해당합니다 다음 건물은 자산이고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까지 같이 해서 대여금은 역시나 자산에 해당할 거고요 매입 채무는 부채에 해당할 거고 단기 대여금을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 사채 역시 부채 다음에 상품은 자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 항목이 자본금과 이익인여금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개정과목에 있는 금액을 다 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 구하시면 자산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390만원이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부채 금액이 2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39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주면 자본은 190만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본금이 40만원이니까 이익인여금은 얼마란 이야기? 15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21번 다음은 리더십 이론에 관한 여러 설명들이다 이들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블랙과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에서는 상황의 특성과 관계없이 생산과 인간 모두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팀형 9,9 리더십 스타일을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본다 블랙과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은 행동이론에 해당하니까 상황과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상적인 건 9,9라고 본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 스타일을 지시형, 지도형 설득형의 또 다른 번역이고요 참여형, 위임형으로 구분한다 역시나 문제 없어요 3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의하면 외지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부하에게는 참여적 리더십이 적합하다 외재론자는 지시적 리더십이 적합한 거고 내재론자에게는 참여적 리더십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 다음 4번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더십 행동 연구에서는 리더십을 구조, 주도와 배려의 두 차원으로 나누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2번 다음 중 고객관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적 CRM은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 고객, 경영자, 협력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2번 미적 관점에서 전략, 전술적 CRM은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자료의 도출과 분석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고객대응 전략을 목표로 한다 지금 전략적 CRM과 전술적 CRM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략과 전술사의 관계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린 적이 있죠 경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중간 경영자가 수행하는 관리적 또는 전술적 의사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번과 2번 보기 그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고 3번 RFM 분석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4번 잠재 고객의 평생 가치는 해당 잠재 고객을 경쟁 상대에게 빼앗겼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손실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저 이 문제 공개서 보고 나서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지금 고쳐놓은 건데 평상 가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평상 가치요 그래서 평상 가치가 뭐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평생 가치에 대한 오탈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생 가치가 맞는 거고요 이 잠재 고객의 평생 가치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고객 생의 가치 고객 생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고객 생의 가치는 한 고객 일생기간 동안 파는 일생기간 동안 구매하는 총 구매액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설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 들어가 있으니까 22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서 22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23번 다음 중 수요예측과 관련된 정량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량적 수요예측은 단순이동평균법이나 지수평활법 등 시계열 예측 기법과 선형추대법이나 다중회기 예측 등 인과적 예측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량적 방법은 시계열 분석법과 인과관계 분석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1번은 문제 없는 내용이고요 다음 2번 단순이동평균법은 최근에 과거 수요를 사용하여 예측하는 기법으로 수요가 시간에 따라 불안정할 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단순이동평균법은 안정적일 때 적합한 방법이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지수평활법은 정교한 형태의 가중이동평균 예측으로 다음 기간의 예측치는 현재 기간의 예측치에서 현재 기간의 실제 데이터와 예측기간의 가중 차이를 조정한 것이다 지수평활법 공식에 대한 것 말로 풀어놓고 있는 것 뿐이고요 4번 다중회기 예측은 종속 변수인 수요를 예측하는데 여러 독립 변수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단순회기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고 다중회기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주어진 4개 중에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이 되니까 23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24번 종업원들에게 자존감과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심리적 강화 요인을 임퍼먼트라 한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들 중 임퍼먼트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만 가장 적절하게 묶인 것은 기억 의미감, ㄴ 능력, 3번 자기의 결정력, ㄹ 영향력 들어가 있고요 요 4가지가 다 임퍼먼트의 구성 요소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새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하면서 A, B, C 새 주식에 대한 투자액과 기대 수익률에 대한 자료 들어가 있고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까요?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투자 비율로 가중 평균에서 구하시면 되는데 총 투자 금액이 2000만원, 그러면 A가 1000만원 투자했으니까 50%, B가 30%, C가 20%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10% 곱하기 0.5 더하기 8% 곱하기 0.3 더하기 6% 곱하기 0.2를 계산한 값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8.6%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024년 경영학 7급 기출문제 전부 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